구별된 세례자 요한의 어린 시절 성가족이 이집트에 머무는 동안 어린이 요한은 유타에서 부모와 다시 숨어 있었음에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엘리사벳이 4-5살쯤 되는 요한을 다시 광야로 데려가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집을 나섰을 때 즉하려는 거기 없었습니다. 나는 그가 요한이 떠나는 것을 보지 않으려고 미리 비신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오랫동안 기다려 얻은 아들 요한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요한과 엘리사벳에게 축복을 주고 떠났는데 왜냐하면 그는 떠날 때마다 항상 그들을 축복하는 습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린 요한은 광야에서 양모피를 왼쪽 어깨에 걸쳐 가슴과 등을 감싸고 오른쪽 팔 아래에 함께 고정했습니다. 그 후 사막에서 나는 그가 이 양모피를 피려에 따라 때때로 양쪽 어깨에 때로는 그의 가슴을 가로질러 때로는 허리에 감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소녀는 이 양모피 이외에는 아무것도 입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보다 더 진한 갈색 머리였고 이전에 집에서 가져온 작은 흰색 지팡이를 아직도 손에 들고 다녔습니다. 나는 그가 광야에서 항상 이 지팡이를 들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이제 그가 키가 크고 작은 얼굴에 섬세한 모습을 한 그의 어머니 엘리사벳의 손을 잡고 서두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몸을 많이 감싸고 빨리 걸었습니다. 아이는 종종 앞서서 달려갔습니다. 그는 매우 자연스럽고 어린애 같았고 생각이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이 가는 길은 한동안 북쪽으로 나아있었고 나는 그들이 작은 개울을 건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후 그들은 동쪽으로 돌아 바위가 많은 계곡으로 들어갔는데 그 위쪽은 황무지와 돌이 많았지만 아래쪽 경사면은 덤불과 열매가 많이 있었고 그 중에는 야생 딸기도 있었는데 소년은 이것을 여기저기서 하나씩 따먹었습니다. 그들이 이 계곡으로 얼마를 간 후 엘리사벳은 소년에게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그녀는 그를 축복하고 그녀의 마음에 꼭 껴안고 그의 이마와 양밤에 키스를 하고 집을 향해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녀는 오는 도중 여러 번 돌아서서 요한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소년 자신은 확실한 발걸음으로 계곡으로 더 멀리 들어갔습니다. 이 환상 중에 나는 매우 아팠기 때문에 하느님은 일어난 모든 일에 내가 어린아이가 된 것처럼 느끼는 은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나는 요한과 같은 나이의 아이가 되어서 그의 길에 그와 함께 동행하고 있다고 느꼈는데 나는 그가 어머니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돌아오는 길을 다시는 찾지 못할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곧 나는 다음과 같은 음성을 듣고 안심했습니다. 그때 나는 내 자신이 광야에서 그와 함께 홀로 있음을 알았습니다. 나는 그가 마치 나의 어린 시절 같이 놀던 친한 친구인 것처럼 느꼈고 그에게 일어난 많은 일들을 보았습니다. 예, 우리가 함께 있는 동안 요한은 자신의 광야 생활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저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예를 들어 그가 어떻게 완전히 자신을 거부하고 고행을 실천할 수 있었는지 어떻게 그의 비전이 점점 더 밝아지고 분명해졌는지 어떻게 그가 신비로운 방법으로 그의 주변의 모든 것으로부터 배웠는지 등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나를 놀라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오래 전 어렸을 때 내가 혼자 소를 치고 있었을 때 나도 또한 광야에서 요한과 같이 친숙한 교제를 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때 나는 종종 그가 보고 싶었으며 그러면 우리나라 방언으로 덤불에서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작은 지팡이를 들고 양모피를 어깨에 두른 작은 요한이 내게 올 것입니다. 그리고 종종 그의 작은 지팡이를 들고 그의 양모피를 입은 작은 요한이 내게 왔고 우리 두 아이는 함께 놀았습니다. 그는 나에게 모든 좋은 것을 말하고 가르쳐 주었는데 광야에서 그가 식물들과 짐승들로부터 그렇게 많은 것을 배웠다는 것이 나에게는 전혀 이상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렸을 때 숲에 있든지 황무지에 있든지 들판에서든지 소를 돌보든지 옥수수를 따든지 풀을 뽑을 때나 약초를 모을 때나 나는 작은 이파리 하나하나 작은 꽃 하나하나를 책을 보듯이 보았습니다. 나를 지나가는 모든 새, 모든 짐승, 내 주변의 모든 것이 내게 무언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내가 본 모든 형체와 색깔, 모든 결이 있는 작은 잎사귀는 내 마음을 많은 깊은 생각으로 채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에 대해 말하면 사람들은 놀랬다는 듯이 듣거나 나를 비웃었고 나는 침묵하는 것에 익숙해졌습니다. 하지만 나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디에서도 이보다 더 잘 배울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하느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 우리의 알파벳을 쓰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환상 중에 소년 요한을 다시 광야로 따라갔을 때 나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그에 관한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그가 꽃들과 짐승들과 함께 노는 것을 보았습니다. 특히 새들은 그와 함께 있는 것을 매우 편안해 했습니다. 그들은 그가 걸을 때나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그의 머리 위로 날아다녔습니다. 나는 종종 그가 나뭇가지 위에 그의 지팡이를 걸쳐 놓는 것을 자주 보았는데 그가 부르면 밝은색의 새들이 날아와서 그 위에 줄을 맞춰 앉았습니다. 요한은 그들을 쳐다보며 마치 그들이 자신의 학생인 것처럼 친숙하게 말했습니다. 또 나는 그가 야생동물들을 그들의 은신처로 따라가 먹이를 주고 그들을 주의 깊게 지켜보는 것을 보았습니다. 요한이 6살쯤 되었을 때 엘리사벳은 즉하랴가 집에 없을 때 광야에 있는 아들을 방문할 목적으로 희생제를 드리기 위해 양들을 데리고 성전으로 갔습니다. 제 생각에 즉하랴는 그를 만나러 가려고 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헤로시 그의 아들이 어디에 있는지 물었을 때 알지 못한다고 진실하게 말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즉하랴가 요한을 만나고자 하는 강렬한 갈망이 있었기 때문에 요한은 밤에 비밀리에 광야로부터 그의 부모님 집으로 여러 번 와서 잠시 머무르고 했는데 아마도 그의 수호천사가 위험하지 않은 적절한 순간에 그를 그곳으로 인도했을 것입니다. 나는 그가 항상 더 높은 능력에 의해 인도되고 보호되는 것과 때로는 천사처럼 빛나는 인물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요한은 세상과 그리고 평범한 인간의 음식과 구별되어 광야에서 살면서 하느님의 영에 의해 가르침을 받고 훈련받도록 운명 지어졌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저는 항상 그가 사려깊고 홀로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기 예수가 신성한 경고를 받고 이집트로 피신했듯이 그의 선구자인 요한도 광야의 은신처로 피신했습니다. 그에게도 페롯의 의심이 집중되었는데 그 이유는 그의 어린 시절부터 이 땅에서 요한에 대한 많은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탄생에는 경이로움이 수반되었고 그가 종종 빛에 둘러싸여 있었다는 것이 잘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헤롯은 특히 그를 의심했습니다. 그는 즉하리아에게 요한의 행방에 대해 여러 번 질문을 했지만 아직은 노인에게 손을 대지는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성전으로 가는 길에 헤롯의 병사들에게 공격을 받았는데 노인은 아들의 행방에 대한 자백을 강요받고 고문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효과가 없자 헤롯의 병사들은 그를 칼로 찔러 살해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죽은 자들이 무덤에서 나왔을 때 나는 즉하리아의 무덤이 연로한 시메온의 기도실 근처의 성전 벽에서 떨어져 내리면서 즉하리아가 그곳에서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성전에 있던 다른 비밀무덤 몇 개도 터져 열렸습니다. 광야로부터 집에 도착한 엘리사벳은 즉하리아가 살해당했다는 끔찍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위로받을 수 없는 슬픔 속에서 유타를 영원히 떠나 광야에서 요한과 함께 했는데 그녀는 그 후 얼마 되지 않아 생을 마쳤습니다. 그녀는 항상 소년 요한을 도왔던 호랩산의 sns 사람들에 의해 광야에 묻혔습니다. 그 후 요한은 더 멀리 광야로 이동했습니다. 그는 바위가 많은 계곡을 떠나 더 열려있는 들판으로 나갔는데 나는 그가 사막의 작은 호수에 도착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해안은 평평하고 하얀 모래로 덮여 있었는데 나는 그가 멀리 물속으로 나가자 모든 물고기들이 두려움 없이 그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물고기들과 함께 평안했습니다. 그는 한동안 이곳에서 살았는데 나는 그가 덤불 속에 나무가지로 잠자는 오두막을 만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매우 낮았고 그가 겨우 누울 수 있을 정도만 되었습니다. 그 후 나는 여기에서 그가 겸손하고 경건하게 그러나 두려움이 없이 어린아이 같은 자신감으로 빛나는 천사들과 함께 자주 동행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천사들은 그가 모든 것을 알아볼 수 있도록 그를 가르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나는 그의 지팡이에 조그만 십자가의 형태가 있는 것을 보았으며 그것에 넓은 나무 껍질이 고정되어 있어 그가 그것을 작은 깃발처럼 흔들며 노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후 헤브론 근처 유타에 있는 요한의 집에는 엘리사벳 누이의 딸이 살았고 요한은 성인이 된 후 비밀리에 그곳에 한 번 들렸는데 그리고 그는 더 멀리 광야로 들어가 인류 가운데에 나타날 때까지 그곳에 머물러 있었습니다.